간접조명 만들어 봤습니다 벽에 다가 돈 정말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지금 다 뜯어놔서 계단같은게 이렇고 천장이 지금 2층인데 이쪽은 라인조명을 설치할겁니다 이쪽은 라인조명을 설치할거고 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2층에 오다보면 이거는 이쪽 벽에다가 이제 이 방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여긴 화장실이 군데 이쪽 벽 같은 경우 이쪽 벽 같은 경우는 이 조명을 라인조명이 지금 5m짜리 3개가 들어가지만 3개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에 이걸 달거예요 이걸 다는데 뒤에서 이제 LED가 비쳐서 은은한 빛이 나올 수 있게 이거를 조정할거고 이쪽은 흰색 이쪽은 노란색 5m짜리 3봉수 3봉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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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